EMS 미니스퀘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도공파라다이스에서 입장권을 함께 지원해 주셨고요. 아산 스파비스에서 입장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산 공룡월드에서 입장권을 모토원에서 블랙박스 설치권을 실토브리 아산점에서 식사권 그리고 밝은 시간가에서 콘텐츠랜드 할인권까지 아주 든든하고 푸짐한 에스파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이벤트 참여 방법을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축하무선 FC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를 하셔야 됩니다. 팔로우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각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할까요? 팔로우를 꼭 먼저 하시는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 정답은 후반전 시작전까지 입고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DM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구요. 세번째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구요. DM을 통해서 아울러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네번째 경기 종료 후에 패치업에서 경품을 수렴하면 끝입니다. 네 꼭 기억해 주셨다가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프터의 퀴즈 이벤트 지금부터